충남 보령시가 내일 대천해수욕장에서 슈퍼어싱 행사를 개최합니다. 별도 신청 없이 무료 참가가 가능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머드광장 앞 104장을 출발해 3km의 해변을 맨발로 걸으며 바다의 숨결을 느끼고 지구의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. 김동일 보령시장은 참가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자연과 함께 진정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